네 안녕하세요 킹콩 입니다 아 결국에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되는 날이 오네요 2023년도 이제 저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한테 이제 시험 잘 봐라 11월 16일 날 시험 정말 잘 보고 2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텐데 20대는 찬란한 20대 그 앞에 찬란한 이라는 형용사가 붙잖아요 내년부터는 그 찬란한 20대를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랑 공부하라 정말 고생 많았고 날 선택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마지막 인사 영상을 찍는 겁니다 매년 사실은 찍습니다 매년 수능을 한 일주일 남은 시점에 이 마지막 인사를 찍으면서 학생들한테 인사하는데 학원 강사다 보니까 처음 개강하는 시점 있잖아요 1월달 그때 1월달에 형광을 찍으면서 형광에 있었던 영상을 이제 온라인에 업로드 하면서 그때 사실 1월달에 개강할 때 오늘을 생각해요 과연 내가 마지막 영상을 찍을 때 학생들한테 떳떳하게 서서 잘가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은 뻔뻔하지 못 안에서 못하겠지만 속으로 내가 그때 맨 마지막에 마지막 인사 찍을 때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생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영어적 지식을 많이 전달했을까 그렇게 당당하게 인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개강을 했었거든요 시간은 지나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우선 형광을 다 종광을 하고 그리고 7번 8번씩 찍었던 40회 모의고사도 더 이상 찍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이제는 좀 얼마간 쉴 수 있다 이런 안도감도 들지만 매일 해왔던 수업 준비와 매일 해왔던 그 인강 영상 형광에서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매일 해왔는데 이제 당장 내일부터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의 일 중독자인지 약간 불안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 인사 영상이든 뭐 어느 학원 강의 영상이든 이 모든 영상은 11월 16일날 여러분이 시험을 정말 잘 봤으면 하는 그 마음에 그리고 뭐라도 한마디라도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마지막 영상을 찍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다음에 조금 자극적인 글자들이 있는데 그 자극적인 글자들을 보면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요 시험 보기 전에요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걸 뭐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나 야구 경기에 빗대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많이 하잖아요 우선 스포츠 경기라고 좀 생각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경기 하기 전에 이게 멘탈의 정도거든요 멘탈? 아 난 망할 거야 시험이나 스포츠를 볼 때 아 난 망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난 잘 볼 수 있을까? 이거보다 이게 조금 더 긍정적이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게 어 할만한데 이번 거 좀 괜찮을 수 잘 볼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제가 강의 경험상 이거보단 이게 낫고 이거보단 이게 낫지만 이 세 가지 정도의 멘탈 수준 가지고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못 얻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멘탈이 세야지 되냐면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스포츠 경기 할 때 너 따위가 감히 나한테 도전해? 죽여버릴게 뭐 이 정도 결국은요 Q&A 게시판을 보면 이제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각 등급대에서의 고민들이 있지만 영어 실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실력도 중요하고 멘탈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서는 실전에서는 그 멘탈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멘탈의 수준을 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 따위가 시험에 대해서 저 정도로 보는 거죠 아휴 진짜 이 정도 당연히 내가 이기고 이기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었거든요 자 이제 삼국지라는 거 있잖아요 삼국지에 보면 관우, 유비, 뭐 조조, 장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뭐 많이 아는 얘기입니다 관우가 상대방의 장소, 적의 장소, 화웅을 베기 전에 자신이 모으시는 주군한테 이런 말을 해요 마시던 이 술잔이 따뜻한 술이었나 봐요 이게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실제로 이 말을 하고요 바람처럼 날아가서 확 적의 목을 베어버리고 와서 그 술잔을 마셨다는 뭐 이런 게 이제 삼국지에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 그 멘탈의 세기 정도가 너 따위가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 삼국지에서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는요 중국 소설 삼국지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건 되게 많아요 여러분 TV에 많이 나오는 그 농구 대통령 허재 제가 농구를 좀 했잖아요 이 농구계에서는요 이 허재 선배가 했었던 그 많은 정말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농구에는 이제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 이제 허재 그 선배가 농구를 할 때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는데 경기 뛰기 전에 허재 선배가 같이 뛰는 선수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오늘 이긴다 이렇게 시합 뛰기 전에 그냥 결과를 결정하고 뛰는 거죠 야 오늘 이긴다 그러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바로 그냥 고스란히 그 선수들의 가슴으로 싹 들어와서 이미 경기를 딱 뛸 때 상대방은 허재랑 뛰는 허재뿐만 아니라 같이 뛰는 그 선수들의 눈빛에 쫄아서 그냥 나는 지는 게임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허재 팀은 그냥 이겨버린다는 거죠 그냥 결과를 정해놓고 뛴다는 거죠 이 정도의 멘탈이 중요합니다 멘탈 깨지면 안 돼 1교시 2교시 뭐 잘못 봐도 3교시 영어에서 뭐 1등급 받는다 무조건 난 되게 되어있지 뭐 이런 정도의 멘탈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런 가수 아시죠? 이런 가수 아주 옛날에 그 MBC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한 십몇 년이 더 넘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서 가수들이 나와서 서로 이제 경연을 하는 뭐 그런 프로였어요 근데 이 분이 그 가요계에서는 거의 뭐 전설로 여겨지는 뭐 이런 포지션으로 나왔고 그 토이라고 유희열 씨가 했었던 그 토이의 객원 가수 출시였던 김연우 씨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방송에서 보면은 절대적인 왕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신성 그 김연우 씨가 이 절대적인 왕한테 노래로 덤비는 순간에 노래할 때는 왜 반주도 나오고 뒤에서 뭐 코러스도 나오고 뒤에서 댄스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도전을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무반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목소리 하나로 반주 없이 내 목소리 하나로 너한테 도전한다 이러면서 무반주로 도전한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유튜브로도 여러 번 봤지만 실제로 그 쇼가 있을 때 그걸 딱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방을 그냥 제가 관찰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 바로 봤었죠 근데 그때 무반주로 도전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그때 사실 뭘 봤었냐면 이야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였어요 뭐 노래에 있어야 필요한 여러 가지 다 떼고 계급장 뛴 다음에 내 실력 정말 제대로 보여주자 저는 읽을 수 있었거든요 네가 임재범이야 나는 김현우야 너 따위는 내가 이겨줄게 뭐 이런 그런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멘탈의 세기 멘탈의 강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 정도 이제 이해했으니까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월 16일날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요 이제 해설 강의를 해야 되겠죠 해설 강의하고 나서는 저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로 출국합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일 좀 처리한 다음에 저번 캐스트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영화 로키 그곳에서 로키가 상대방하고 싸우기 직전에 매일 아침 뛰어서 올라가던 필라델피아 있던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그 계단 위 거기에서 로키와 만세를 부르면서 내가 승리할 거라는 걸 직감하고 절대 지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하고 만세를 들면서 연습을 하던 필라델피아 미술관 계단 위로 올라가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11월 16일까지 잘 준비해서 시험 잘 보시길 바라고 지난번 캐스트에서 말했었던 그 로키의 절대 지지 않는 그 정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한번 필라델피아에 가서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 영상으로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올해 저랑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메가스타디 영어강사 킹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